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KB 부동산 평가는 4억 750만원, 대지권 10평형에 전연면적 26평형, 분야면적은 32평형 아파트입니다. 2회 입찰되어 감지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체제가는 2억 7391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2740만원에 3차 입찰은 2제입사 년 9월 24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신일아파트 갱매물권은 1호선 성균관대역 330m 툴 초역세권으로 율전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연항입니다. 수원 아파트 갱매물 진행중인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신일아파트는 107동 14층으로 대지권 10.1평형에 전연면적 26평형, 분야면적은 32평형입니다. 감지가는 지난 2022년 3월 기준으로 5억 5,900만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지가 대비 49% 가격인 2억 7391만원의 체제가로 오는 2024년 9월 24일에 3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체제가의 10%인 2,740만원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역 역세권 신일아파트 32평형은 캐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4억 750만원, 하위평가는 3억 8,500만원, 상위평가는 4억 3,25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9천만원에서 3억 2,5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 회랑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신일이 시공하여 1997년 12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7개동에 824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대이며 경매문권은 최고층 20층 중 14층 32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보서말수기준권리는 2019년 6월 24일에 설정된 개인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3억원입니다. 임차권자가 강제갱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2억 3천만원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6억 2,700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물권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학력 있는 점유자가 있으며 보증금은 2억 3천만원에 배당요구권자 겸 경매신채권자입니다. 특히 추가 배당요구권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총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문이 제출되었으니 투자시 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업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수원시 장안구 유일전동 신일아파트 32평형은 최근 매매액을 살펴보며 지난 2024년 3월에 9층이 4억 9천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기매물을 살펴보며 성균관대역 역세권 신일아파트 32평형 매물호가는 102동 남양 14층이 4억 8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수원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8% 매각률 46%에 경쟁률은 11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서, 물건분서, 시세분서를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가격대를 추가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납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존동 성균관대역 역세권 신일아파트 32평의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자문과 황금납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